우렁죽 우렁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쌀 가루를 물에 풀고 우렁이를 삶아 건져 살을 뗀 것과 토란을 섞어 소금으로 간을 하여 쓴다. 이것이 우렁죽입니다. 우엉 뿌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료 전순위인 1460년 우엉 뿌리죽 우방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실오잉 중풍 구목순도 범윙불안 우방근 거피절릴스 복권저위분 백미사압 정도연 이후 방분 화면 작박탁 내시접종자 가총총이 확두 공심식지 항복극효 번역문 노인이 중풍으로 인해 입과 눈이 떨리고 답답해 하면서 괴로워하며 불안한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자른 우방뿌리 한 대를 햇빛에 말린 다음 절구에 찌어 가루로 만들고 흰쌀 내업을 깨끗이 씻어 갈아준다. 우엉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된장국물에 넣고 삼때 파 산초 양념 곰국 등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항상 복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조리법 1. 우엉 뿌리를 껍질을 벗기고 잘라 한 대를 만들고 햇빛에 말린다. 2. 말린 우엉을 절구에 찌어 가루로 만든다. 3. 흰쌀 내업을 씻고 간다. 4. 우엉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진양국물에 넣고 삼낸다. 5. 파 산초 양념 국 등을 넣는다. 조리기기는 절구입니다. 목린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료 전순위 1460년 목린 율무중 목린 2. 임원심륙지 부양지 서유구 19대기초 목린 축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료일 식료찬료 원문 취소편 불통, 목린 육합, 연취즙, 의인삼합, 도여소국미, 자아, 자키족, 공심식지, 번영문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치도하려면 목린 육분을 갈아즙을 내고 율무사목을 좁쌀과 같이 찢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보도한다. 조리법 1. 목린 육분을 갈아즙을 낸다. 2. 율무사목을 좁쌀과 같이 찢어 삶는다. 3. 목린 집과 율무웃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운원 자료 2. 임원심륙지 부양지 원문 5. 치수기, 면종, 복창, 천핏불안, 전동불특, 수족풀인, 흰체중, 곤혹, 도공통, 웅린, 일약연, 이수료, 치주, 의인, 우합, 도세, 입증, 내장주, 공심식지, 일의복, 상닙효, 번영문 또 다른 방법 보종을 치료하고 얼굴이 붓고 배가 팽만해지고 숨이 차서 불안하고 몸이 돌리거나 움직이기가 힘들고 수족이 마비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산 엥두씨 두 냥을 갈아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율무 두 호흡을 잃어 씻어 즙에 넣고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데 하루 두번 복용한다. 언제나 바로 효업을 본다. 조리법 산 엥두씨 두 냥을 갈아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율무 다섯 호흡을 잃어 씻어 즙에 넣고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용 전신이 1460년 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치양태장 급대로 하혈 신본구본 단원계일적 치여식법 작화학 면일근 추작색병 촉자 화확식지 번영문 태아의 장부를 기르고 미신종의 정출혈과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려면 붉은 수탉 한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하여 고깃국을 만들고 밀가루 한근을 넣고 반죽하여 국수를 만들어 푹 삶는다. 고깃국과 같이 먹는다. 조리법 1. 붉은 수탉 한마리로 고깃국을 만든다. 2. 밀가루 한근을 넣고 반죽하여 국수를 만든다. 3. 고깃국 국에 넣고 푹 삶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죽 굵게 빻아서 쓰는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알을 반죽이 될 정도로 갈아 참기름 몇 방울과 다섯 배의 물을 넣고 끓인 죽을 원미죽이라고 하구요. 제가 여름에 꿀과 소주를 타서 차게 먹는다고 합니다. 원 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을 구운 국물에 불린 쌀을 넣어 쓴 죽을 원반죽이라고 하구요. 표반도 음식이라고 합니다. 육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약을 넣어 끓인 죽을 육선죽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 약은 산약, 복령, 연자, 가민, 능육, 권율 등을 가루로 만들어서 죽을 쑤어 백미래에 타 얻는다. 육선죽이라고 합니다. 육선죽이라고 합니다. 육선죽은 육선죽을 물에 담가 풀려 맷돌에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혀 온물을 몇 번 갈아 준 뒤 앙금을 건져 말려 가루로 만들고 이와 쌀가루를 3대1의 비율로 섞어 쓴 죽을 육모죽, 육모가루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연행일기, 김창업 18세기, 의이죽이라고 하구요. 2, 조선왕도실록, 조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 육모죽, 의이죽이구요. 3, 박해통구, 조자미상 18세기, 육모죽, 의인, 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농정, 회유, 최양기, 1830년경, 5,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6번부터 7번까지는 식료, 찬유, 전순위, 1460년, 의이인, 옹리인, 9번,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육차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연행일기, 원문, 사경주성, 멱수수구, 선흥좌항하유미수, 예자교미수, 예진반환, 파각정상, 이어핍짐, 짐, 계량일예, 반생깃풀드, 직깃의이죽, 번영문, 새벽 4경에 술이 깨어 물을 찾아 양치질을 하였다. 선흥은 방에 앉은 채 아직도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미리 끓인 메밀물을 주었다. 반주발을 들이키고 나니 잠옷 술이 깨어 후련하였으나 매우 시장끼가 있다. 이틀동안 가져오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직 율무중만을 먹었을 뿐이다. 해서 연행일기에 율무중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조선왕조실록 원문 급재, 윤백원, 재기가, 여덕성감대좌식의이죽, 급행우육, 즉사, 덕성감연, 구토불성인사, 지소일근소, 기첩자윤덕경, 이죽중치독이사, 고상헌부, 기정여리, 홍원처윤씨, 지기중육도기사, 고상우형조, 헌영문, 급재윤백원이 자기집에서 덕성감과 마주앉아 율무중과 삶은 쇠고기를 먹다가 즉사하였고, 덕성감윤은 심한 구통에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수일 뒤에 겨우 소재가 했다. 그 첩의 아들 윤덕경은 죽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사원부에 소장을 내고, 그 청녀인 이홍원의 아내 윤씨는 소고기의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형조에 소장을 냈다. 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윤무중에 대한 역사전 기록이 있습니다. 문원자료 3 박해통고 원문 2인작 3말 3분 1작죽 화밀식지 번영문 1. 율무를 곱게 가루를 내어 죽을 수 있는데 율무 가루가 3분의 1가량 차지하게 죽을 수 있다. 꿀을 섞어 식용한다. 조리법 1. 율무를 곱게 가루를 낸다. 2. 쌀로 죽을 수 있는데 율무 가루를 3분의 1 정도 넣고 죽을 수 있다. 3. 기후에 따라 꿀을 넣는다. 문원자료 4 농정회용 원문 의미작 3말 확인리 3말 3분 1작죽 화밀식지 번영문 율무 열매 율무살을 곱게 가루로 만들고 곱게 가루를 낸 맵살을 3분의 1을 비율로 하여 죽을 끓이는데 곱을 첨가하여 먹는다. 조리법 1. 율무살을 곱게 가루로 만든다. 2. 율무 가루에 맵살 가루를 3분의 1의 비율로 섞어 죽을 쓴다. 3. 꿀을 넣어 맛을 낸다. 문원자료 5 임원 16집 원문 4. 의인 위말 동갱미 자축 이들식지 지구 풍속비 부정기 리장위 소수종 재윤 중사기 시근맥 구련 분초광모 4. 율무살을 가루로 만들어 맵살과 함께 죽을 쓴다. 4. 날마다 먹으면 오래된 풍속비를 치료하고 5. 전기를 부화하며 5. 장가 위에 유익하고 6. 수종을 없애주며 6. 가슴에 사기를 제거하고 6. 근맥과 구련을 치료한다. 6. 권초광모 조리법 6. 율무살을 가루로 빠진다. 7. 쌀과 함께 죽을 쓴다. 7. 문원자료 6 6. 식료찬료 7. 원문 7. 치중풍 7. 언어건삵 8. 수족불수 8. 대장옹채 9. 의인 삼합 9. 동마자반승 10. 이수삼성 10. 연마자취축 10. 자의이작죽 10. 공신식지 10. 번영문 10. 중풍으로 인하여 11. 말이 어눌하고 11.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11.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11. 율무사모 13. 삼시판대를 준비한다. 11. 물 3대에 삼시를 갈아즙을 낸 다음 11. 율무와 같이 삶아 11.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11. 조리법 1. 물 3대에 삼시 0.5대를 갈아즙을 낸다. 12. 율무사목과 같이 삽는다. 13. 집을 죽을 만든다. 입니다. 14. 은행자료 7 15. 식료 찬용 15. 주소 수종 15. 의인 일승 위말 16. 수이숭 16. 자량시말 16. 작주 공복 복지 16. 원영문 16. 부종을 없애려면 16. 율무 1대를 가루로 만든 다음 16. 물 2대에 16. 율무카루 2숟가락씩 넣고 삶아 16.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16. 조리법 1. 율무 1대를 가루로 만든다. 16. 물 2대와 율무카루 2숟가락의 비율로 넣고 삶아 16. 죽을 만든다. 입니다. 16. 문원자료 8 16. 심료 찬용 16. 원문 16. 시대 편불통 16. 옹린 육분 16. 연취즉 16. 의인 삼합 16. 도여송리 16. 자작희죽 16. 공심식지 16. 번영문 16. 대변이 잘나가지 않는 것을 재료하려면 16. 옹린 육분을 갈아 집을 내고 16. 율무 3억을 16. 좁쌀과 같이 짓고 16. 삶아 16.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16. 조리법 1. 옹린 육분을 갈아 집을 낸다. 16. 율무 3억을 좁쌀과 같이 찌어 삶는다. 16. 옹린 집과 율무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16. 문원자료 9 16. 번영지 16. 원문 16. 제중심편 16. 익기 17. 호장위 17. 시일절 풍두풍선 17. 수전 17. 근척 육순 18. 악심역 염식 18. 기어조자 18. 풍비마목 19. 불인 19. 편고 19. 헌율세말불구다소 19. 하수자 19. 입새미심 19. 홍미감심작주 19. 화밀보 19. 번영문 19. 전성심편에 이르기를 19. 기를 유익하게 하고 위장왕체를 풀어준다고 했다. 19. 모든 머리 풍렬과 현기증을 치료하고 19. 수전증, 근육경렬을 치료하고 19. 매숙거리고 음식을 먹기 싫어하고 19. 기가 허해, 속이 불편하고 중풍으로 마비되고 19. 반신불수인 것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19. 말린 밤을 곱게 가루내어 19. 양에 상관없이 물과 함께 끓여 19. 쌀아기쌀이나 쌀뜨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타서 복용한다. 19. 조리법 1. 말린 밤을 곱게 가루내어 19. 양에 상관없이 물과 함께 끓인다. 20. 쌀아기쌀이나 쌀뜨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탄다. 입니다. 20. 쌀아기쌀이나 쌀뜨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탄다. 20. 쌀아기쌀이나 쌀뜨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탄다. 20. 쌀아기쌀이ígenhal 20. 내부, 내부, 내부 뒤에î서 20. 낮을 타 parole 20. 인삼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 신EC krócie 쌀여 전순위 1494년 인삼이구요, 20. Sooj сихsyk 생강즙, 각반량, 소이승, 자취일승, 입속미일합, 자위휘죽, 각기즙식, 번양문, 반이와 식물을 토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인삼가루 반양, 생강즙 반양식을 준비한 다음 물 두대를 넣고 삶아 한대가 되도록 한다. 좁쌀 한옵을 넣고 삶아서 묽은죽을 만들어 허기실때 즉시 먹는다. 조리법 1. 인삼가루 0.5량, 생강즙 0.5량을 물 두대와 함께 넣고 삶아 한대가 되도록 조인다. 2. 좁쌀 한옵을 넣고 삶아 묽은죽을 만든다. 인, 어, 내, 수,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어, 뇌수, 일, 양, 갱미, 삼, 압, 자쥬, 이오미, 조, 와, 공복복지, 번영문, 또 다른 방법, 이롱, 귀가 먹어 안들리는 증상, 이롱이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인, 어, 내수, 둔양, 맵쌀, 삼, 압을 끓여 죽을 순다. 오미를 양념으로 고루 넣고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인, 어, 내수, 둔양, 맵쌀, 삼, 압을 끓여 죽을 순다. 2. 오미를 양념으로 고루 넣는다. 입니다. 자, 소,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조기 잎을 곱게 찌어 낸 즙에 찹쌀을 넣고 쓴 죽을 자소죽이라고 합니다. 잡곡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십육지 서유부 1835년 욕불 일납 및 팔죽 이보참하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 자료일 임원십육지 원문 3월 기원 불납 월 8일 강복륙 사고 이시인 욕불 건수 세시기 8일 사원급 인가용 호도 송자 유병 심시 율지 유작죽 위지 라팔죽 재경경 물라 울략 12월 8일 인가효암사 두 과자미 위죽 공의 조식 왈 라팔죽 번영문 3월 기원 불가에서는 임역 12월 8일에 불교의 육사 성도를 항복시킨 영고로 이날을 욕불일이라 한다. 건수 세시기 8일에 사원미 백성들이 호두, 잣, 유병, 버섯, 감, 밤 등으로 죽을 쓰는데 이를 나팔죽이라 한다. 재경경 물략 12월 8일에 백성들이 사체를 따라하여 콩, 과일, 잡곡으로 죽을 쑤어 조상에게 바치고 아침에 먹었는데 이를 나팔죽이라 한다. 조리법 방법 1 건수 세시기 호두, 잣, 유병, 버섯, 감, 밤 등으로 죽을 끓인다. 방법 2 재경경 물약 1 콩, 과일, 잡미로 죽을 끓인다. 입니다. 원원자료 2 임원심욕지 원문 입오일 이적투조률 지류화 미, 자, 지, 위지, 잠화주 문식, 지리암, 양잠야 동양현지 원양문 25일에 팥, 대추, 밤 등을 쌀과 함께 섞어 끓이는 것을 점화죽이라 한다. 이를 먹으면 양잠에 이롭다고 한다. 동양현지 조리법 1 팥, 대추, 밤 등을 쌀과 함께 섞어 죽을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 트 discomfort 5 12 12 15